사실은 애플워치를 사고 싶었어요. 누나 듀엣 해보고 싶은 분은 디오님 아니실까요? 사실 제가 디오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R&B를 너무 잘 불러서 좋아해요. 제가 R&B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꾸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잘해요, 디오님이. 아, 우리 디오 노래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아줘야 되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하승우님 안녕하세요. 아, 미밴드 아무튼 미밴드를 제가. 아, 조지님 너무 좋죠. 조지님도 너무 좋고. 제가 그러니까 조지, 막, 디오, 경순, 디오님. 그리고, 어, 막, 주영님.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